제 24장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진정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으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 진정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놓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 적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추당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여 너희 눈의 기쁨이여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의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폐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증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여 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의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의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증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